중지가 아예 꺾였어 우와 중지가 아예 꺾였어 수박 중지가 앞니로 갉아먹는다 애지도 아예 꺾였어 아빠 얘네 이빨자국 났어? 응 이거봐 애지야 그쪽은 안돼 이쪽은 먹어야지 애지도 알았어 이제 어떻게 먹는지 하고 더듬겠어 너무 웃긴다 웃기지? 이거 어떡할꼬 애지도 애지 계속하고 있잖아 아 너무 귀여워 아리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오! 아 봐봐! 애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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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지랑 중지를 위한 수박! 우와! 영양만점 여름 간식이네! 아이고 맛있다! 앉아! 애지! 애지! 한입 중지 한입 줄까? 그럴까? 쌀! 보리! 쌀! 보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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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를 못 느꼈어! 나 또 한 번 보셔야지! 와! 맛있게? 뭐지? 와! 너무 맛있겠다! 보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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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!